어른이 되면 칭찬받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늘 불안하고요 이분은요 그럴 때 팬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힘이 나고요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어진다네요 오늘 설레는 초대석은요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가수 박재정과 함께합니다 담백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가수죠 갬성 발라더 박재정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밤 DJ로 오고나선 처음 모시게 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또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2019년? 네 2019년 때 제가 설레는 밤에 고정 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언제 또 불러주실까 했는데 저희는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나름 빨리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노래도 나오기도 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기다렸다고요 저희는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재정씨 오신다는 소식 듣고 사연을 미리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강훈지님이 정말 설레는 밤이네요 재정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날 기다려왔습니다 노래해줘서 고맙고 고마워요 재정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설레는 밤재정님 사연 재정씨가 직접 읽어주실래요? 네 수많은 팬분들이 재정님의 미모와 목소리 늪에 빠져 일상 불가인 상태입니다 재정님은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미모와 목소리가 천상계였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상 불가래요 이거 어떡해요 너무 저를 띄워주시면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또 수연 DJ님과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정씨와 함께하는 설레는 초대석은 방송 끝나고 또 추후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천상계 미모를 가진 재정씨의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거 몇 살 때부터 미모와 목소리가 천상계였는지 물어보셨는데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일단 미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길 대로 생겼고 그리고 목소리는 워낙에 제가 이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음 때 저음이 좀 이렇게 좀 도드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디오로 접하신 분들이 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막상 이제 라이브 영상이라던가 실제 공연할 때 만나면 얼굴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얼굴까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 뭐 잘생겼다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닥 뭐 저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타고난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악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재정 씨 팬분들이 요즘 일상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동안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재정 씨가 얼마 전에 생곡 발표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목이 좋았는데라는 곡이에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좀 이별을 겪고 과거를 회상해서 그때 정말 참 좋았는데 약간 이런 감성이 담겨있는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라드입니다 제가 발라드 가수이기 때문에 발라드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또 소속사를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한 첫 번째 곡이라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쉬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주변에서 노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노래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큰 맘 먹고 노력해서 낸 곡이고요 다시 한번 노래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노래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준비하는데 그럼 오래 걸렸나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오래전에 주변 지인 뮤지션분이 참 많은데 그분 중에 피아노맨이라는 분께서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가이드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좋았는데를 제가 가창자로 하게 됐습니다 제잘제잘 말고 재정재정님이요 재정님 신곡 좋았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커플 연기 도전을 아 맞아요 하셨잖아요 여자 배우분한테 아이스크림도 받아먹고 아주 꽁냥꽁냥 하시던데 실제로 연애할 때도 이렇게 다정하실까요? 뮤비 찍을 때 NG라던가 후기담 좀 풀어주세요 실제로 연애할 때는 당연히 다정해야죠 다정하고요 꽁냥꽁냥한 거는 뮤직비디오를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 그분들의 아이디어셨군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뮤직비디오에 담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다 보니까 과거에 좋았던 내용을 뮤직비디오에 최대한 담으려면 이런 로맨스를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 담긴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정말 꽁냥꽁냥 연애 이렇게 막 딸기 같은 것도 먹여주고 길거리 데이트도 하고 제일 어색한 건 그거였어요 길거리 데이트? 아니요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배우분이 그렇죠 처음 만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원래 알던 사이처럼 연기를 한다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면 정말 몰랐던 사람처럼 헤어지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안 만나게 되니까 참 그랬습니다 어색했어요 근데 전혀 그게 담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디렉을 봐주신 촬영팀 스태프분들께서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떤 분이 리플을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엽다고 이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별 이야기인데 이별 연기 보고 귀엽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텐데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되게 시무룩하게 계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사람들한테 뺏기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보는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추님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신곡 좋았는데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나요? 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나에게 기대면 자연스레 우리 둘을 꼭 닮은 말투와 행동이었는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글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가사한테 되게 마음에 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성북구라고 하죠 도남동 해와동 근처에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사에 해와동이라는 게 나와요 가사가 그래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있었던 일처럼 그려져가지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 기억인 듯 네 저는 데이트를 해와동에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뭐 저는 해와동 말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맞아 너무 집 주변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 씨의 신곡 좋았는데 들여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혹시 앞부분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불러주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노래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담아내지 못한 우리 둘의 이야기 네 재정 씨의 신곡 좋았는데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노래 영상이나 재정 씨의 SNS에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 노래 너무 잘한다 거의 놀면 모아니 이재훈급이네요 라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요즘 굉장히 핫한 방송이더라고요 네 놀면 모아니의 MSG 워너비 아 그게 MSG 워너비라고 하는구나 네 이게 또 화재더라고요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셨어요? 유명한 방송이다 보니까 네 보고는 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으신가요? 이재훈 씨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렇게 느꼈는데 와 진짜 이분 장난 아니다 너무 잘하고 이시현 씨도 되게 잘했고 되게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요 다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라 네 이게 자주 봅니다 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제가 검색하고 댓글까지 봐요 댓글도 다 일일이 보세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 재밌더라고요 찐팬이시네요 정말 저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아쉽습니다 아주 네 갖고 있어요 음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재정이 나 요즘 잠 잘 못 자는 거 어떻게 알고 자전거 불러주려고 서둘러 돌아왔구나 이제 이 노래 덮고 자야지 노래를 덮고 잔다고도 좀 이렇게 돌아왔구나라는 이런 글이 되게 많은 게 좀 이렇게 좀 진짜 쉬려고 했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13년도에 데뷔를 해서 거의 8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벌써 8년자식은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의 힘을 얻고 또 팬분들의 어떤 편지나 그런 걸 다 모아둬가지고 이제 다시 읽어보고 이러면서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돌아왔구나 하셨는데 되게 빨리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텀이 있었으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근데 그 두 달 동안 되게 진지하게 제 미래를 고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칭찬 너무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감상표 하나는 재정 씨가 직접 읽어주실래요 요건 아 파이낸스 당신 이번 노래도 너무 좋네 27살이면 아동복 모델 빼고 다 할 수 있는 놈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평생 노래해 이 파이낸스가 제 이름이 재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파이낸스라고 네 제 영어 이름을 파이낸스 박으로 하세요 파이낸스 박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27살이면 진짜 아동복 유아복 모델 빼고는 정말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좀 고민이 된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이제 뭐 27살이니까 저보다 어린 분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많이 어리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성격상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나이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해왔던 기간이 좀 있다 보니 뭔가 좀 더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고 그분들이 내가 노래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고민이었지 나이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워낙 또 이른 때 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27살인 거죠 네 항상 고민이 있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7은 금방 서른되고 금방 마흔 됩니다 금방 서른되요 제가 올해 서른이거든요 아 그래요? 금방 됩니다 저도 몇 년 진짜 작년이 27 같았는데 금방 눈 떠보니까 서른이 돼요 저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빨리 좀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어서 경험을 좀 많이 해놓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큰 사람이 빨리 되고 싶은 거군요 네 뭔가 저는 아직도 아주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아직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를 먹고 경험이 좀 쌓인 사람이 된다면 좀 약 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몰라요 저도 서른 살이 내가 조언을 해주기 너무 웃긴데 스마일이 홈에게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똑같이 상처는 받아요 그렇죠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넘기는지 좀 익숙해질 뿐이에요 상처는 똑같이 받습니다 익숙해질 뿐이죠 네 자 계속해서 재정씨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좀 더 만나볼게요 네 뿌구빠님이 신곡 제목처럼 과거엔 좋았는데 현재는 안 좋아하게 된 것들이 있나요? 음 보통 저는 좋아하면은 계속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아지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인간관계 말고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원래 딱 들었을 때 이 가수 좋다 이 음악 좋다 이 앨범 좋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취미일 수도 있고 제일 꽂힌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저는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집 앞에 굉장히 사람도 많이 안 오고 맛있는 집이 밥집이 있어요 맛집?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계속 집에 있고 프리랜스니까 그래서 시간이 자유롭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뭐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냥 매일매일 다르게 먹는 약간 이런 소확행 같은 게 있어요 한식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보통 질릴법도 한데 계속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만 김치볶음밥 뭐 아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요 네 진짜 제육김치 그렇게 먹고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맛있게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좋아요 소확행일죠 진짜 네 유수정님은 재정씨랑 동년배 가수들 중에 그룹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재정씨도 만약에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포지션이 탐나시나요? 네 메인 보컬? 메인 래퍼? 아니면 메인 댄서? 일단 랩과 댄스는 랩과 댄스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요 왜요? 예전에 그 얼음땡 무대에서 막 참도 추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요? 제가 그때 스무살 때 된 앨범인데 이때 아니면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어... 뭐... 네 그거 한 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요? 막 땡땡이 수트 입고 네 그때 또 뭐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되게 미모도 되게 가꾸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이돌 비주얼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노래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저는 뭐 약간 욕심을 부리자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좀 후기라고 하잖아요 메인 멜로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멜로디 파트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 걸 부르고 싶다에 대한 욕심도 있으면서 화음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밑으로 쌓아서 넣는 화음도 좋아하고 위로 쌓아서 가성으로 부르는 화음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런 좀 가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룹 활동에 가장 욕심이 납니다 킬링 파트 이런 거를 좀 당연하죠 그래야 이제 저도 앞으로 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향인님 저는 재정씨의 고음도 당연 좋지만 중저음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꿀바른 보이스를 지키려면 관리법도 특별하지 않을까요? 이건 꼭 챙겨 먹는다든지 혹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등 재정씨의 목관리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일단 목관리 노하우만 말씀드리면 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밥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는 기름진 거를 좋아해서 노래하기 전에는 그래서 기름진 거를 먹고 그게 도움이 돼요? 기름진 거를? 저는 약간 몸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매운 거는 절대 안 먹는다 왜요? 매운 거는 뭔가 이제 자극이 돼요? 네 너무 자극적이니까 매운 거는 안 먹다 딱 이 정도인 것 같고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학원 가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학원 가서 계속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하고 피드백 듣고 하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목관리법도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학원 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역시 노력, 시간과 돈을 또 들이면 네 그렇죠 모든 가능합니다 돈 모으고 가세요 석아련님 사연은 이것도 재정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재정님 신곡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기댈 곳이 필요했는데 유튜브로 재정님의 동영상을 접한 뒤로 재정님한테 입덕했어요 영상 보고 노래 들으면서 일일 박재정 하고 있답니다 목소리 하나로 감동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이가 들어도 맑게 오래오래 음악해 주세요 저도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재정님의 새벽 갬성이 담긴 잘 자요 듣고 봐요 잘 자요 내 꿈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두 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어떻게 두 번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갓재정 사랑해 님도 비슷한 사연 주셨거든요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팬분들이 요즘 재정님 영상과 노래 듣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한데 중저음 꿀보이스로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되게 오물거리는다 그러면 우리 재정님 팬분들이 또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 잘 자요를 연안한 버전 또 동갑 친구 버전 오빠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기용해 주시는 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안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되죠 저희 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해볼게요 잘 자요 이게 뭐야 연안한 버전인가요? 약간 귀여운 느낌은? 네 그렇죠 연안한 버전이죠 동갑 친구 버전은 잘 자 이거고 오빠 버전은 잘 자! 이거 아닌가 이런 거 어쨌든 다이나믹이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서 학과는 살짝씩 다르긴 했어요 잘 자요 잘 자 잘 자 이렇게 아주 듬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하나씩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개팅의 박재정님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님은 재정씨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도 굉장한 활약하셨잖아요 혹시 라디오 DJ의 꿈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라디오 DJ의 꿈은 항상 있어요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항상 있는데 제가 당황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주변 지인분들 만나서 얘기 나눌 때는 되게 말도 말문이 안 막히고 슬슬 나오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방송이다 이런 생각 했을 때는 약간 당황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해오셨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네 그렇죠 주어지는 약간 상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 편한데 약간 이제 대본에 없다던가 이런 거에서 순간적인 저의 어떤 센스 있는 재치 있는 말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건 약간 고민이지만 저도 라디오를 많이 들었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DJ의 꿈은 있습니다 한다면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릴 형편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든 맞게만 주신다면 우리 재정씨 밤 좋은 것 같아요 밤 시간대에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잠을 제가 잘 못 자가지고 이 시간대에 그럼 활동을 주로 많이 하세요? 심야 시간대에 그렇죠 뭐 활동을 할 것 같은데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깨어 있으신 거죠 이 시간에 그런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재정씨 노래를 또 하나 더 듣고 올 건데 재정씨가 저희 설밤 DJ 스페셜 DJ로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곡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곡은 박재정씨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이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고 이 곡은 제가 한 2년 전에 냈던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그래서 고음이 약간 매력적인 발라드 곡이라서 즐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정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들었습니다 설레는 밤 박소연입니다 박재정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듯이 재정씨가 또 라디오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 사연도 많이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씨에게 궁금한 질문만큼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계세요 평소에도 팬분들도 고민 사연 이런 거 DM으로도 많이 보내오는 편인가요? 고민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봤는데 요즘 일부러 막 안 들어가 봐요 제가 잘 휘둘리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귀가 얇으신 편이군요 근데 뭐 눈이 얇다고 해야 되나? 눈이 얇은 건가요? 눈으로 접하면 되게 아 그런가 이러면서 되게 막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DM 많이 봤을 때는 이런 고민 같은 거 많이 왔지만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회를 또 빌어서 저희 고민 사연 상담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바른세광할재정님이 저는 요즘 재테크 때문에 고민인데요 재정님 재정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아 저는 저 혼자 다 하고요 재정님의 파이낸스는 직접? 네 직접 하고 저는 이제 뭐 운을 바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투기 투자에 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사실 뭔가를 이렇게 큰 거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을 모으지를 못해야지 아직은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뭐 제가 들을 말씀은 없고 일단은 소비를 좀 생각하고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향성으로 느낌으로 저는 네 그렇죠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파이낸스님은 네 그리고 혜민님은 직장생활 때문에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게 아직 어색하네요 함께 지내는 분들과 가까워질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대화를 일단 나눠야 되니까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보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공통된 게 있으면 대화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줘야 이게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한 명이 시작해야 또 막 물고가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색하다고 하시니까 가까워지려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시는 게 어떤가 뭐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로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일단 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이키키님은 가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요즘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오셨는지 기억력이 전보다 떨어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던 참인데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일단 어머님께서 좋아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어요 매년 그럼 돈을 드리시나요? 매년 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날 때 이렇게 드려요 근데 뭐 이렇게 사드려도 크게 좋아하시지 않으셔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래요 뭐냐면 아 뭐 이런 걸 사왔냐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현금을 조금 드리는 게 부모님들은 약간 재미로 웃으시고 그러기도 한데 저는 꽃 좋아해서 꽃 사서 드린 적도 많고 어머님들 꽃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버지한테도 전 드립니다 오 그래요? 네 그냥 망고트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예쁜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되게 사진 잘 찍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하나 사서 드려가지고 그냥 저기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부모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와 함께 꽃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다정한 멘트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부모님께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거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 그래요?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 인간관계가 어떤지 진짜 다 아세요 제가 뭐 어떤 분이랑 어떤 감정이 생겼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보통 다 얘기해요 진짜 편한 사이구나 계속 연태까지 계속 살아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많고 투덜대는 적도 많고 혼난 적도 많지만 다 얘기하는 편입니다 이런 게 최고의 효도죠 최고의 아들이죠 이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아들 맞아요 섭섭해 하시는 섭섭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진짜 효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씨의 미니 상담을 한번 들어봤고요 아보카도 라떼님은 이런 얘길도 해주셨네요 팬들에게 좋은 말 많이 전해주는 재정씨 혹시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7살 박재정에게 딱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사실 17살 때나 27살인 저랑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래 실력 정도라든지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꿈과 진중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똑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요? 뭐 워낙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 이런 생각을 사소 걱정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게 17살 때는 완전 극심한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17살 때 처음 제 스스로 선택했던 행동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거였어요 만 17살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제대로 내가 음악을 해보고 싶고 음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진짜 있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쫄지 말고 다가가자 뭐 약간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때는 약간 그런 건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재정 씨의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콧이라는 그룹 사운드의 파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파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한국 팀이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졌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추천해 주신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KBS 쿨 FM 설레는 밤 박소연입니다 설레는 초대석 오늘 박재정 씨와 함께 했는데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재정 씨 오늘 저희 설밤과 오랜만에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라디오 자체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워낙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였어가지고 근데 오늘 좀 긴장도 잘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DJ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음악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박소연 씨를 비롯해서 설레는 밤 모든 관계자분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행복까지 또 빌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정바라기 님 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맞아요 궁금하죠 콘서트 하시는지 또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떤 게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콘서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이고 맞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인도? 저는 곡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단은 큰 맘 먹고 좋아하는 데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발매할 계획이면 팬카페든 SNS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걸로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활동들도 저희 설밤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곡 나오면 또 나와주셔야 돼요 아유 불러만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박재정의 시력 들으면서 재정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measured above-rate정의 시력으로